금주 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DK폭덕방 주간부동산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서초와 강남의 재건축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클린성경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서울 강남구 대치성경아파트 재건축주민설명회 개최에 이어 서초산풍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을 하고 3월에 사업설명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재건축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직방앱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올해 부동산 시장의 과제로 42%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꼽았습니다 올해 발표한 정책 중 가장 기대하는 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며 추가로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을 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으로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사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후곡 3, 4, 10, 15단지는 기존 통합재건축추진단지로 대규모 블록단위 정비사업에 도전할 예정인데요 해당 단지는 지난 14일 고양시 앰피와 만나 향후 통합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집토스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 신청은 4,441건으로 전년 대비 3.5배 급증했습니다 이 중 수도권이 80%를 차지하며 계약이 만료되면서 2년 전 전세계약의 11%가 임차권 등기로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LH가 올해 공동주택용지 60필지를 내놓는다는 소식입니다 4달 중 공동주택용지설명회를 개최하며 4월에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공동주택용지 60여개 필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2021년 토지보상에 들어간 뒤 토지조성공사까지 진행된 인천계약지구 등이 토지 분양은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가로주택정비사업장에서 허그의 주택도시기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그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로 초기 사업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개월째 대기 중인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예산은 2021년 2675억원, 작년 2675억원으로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의자업이니까 K-121207 도움avic 구원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용하실 예산 편집 날씨에 뵙고 하늘의 이북이 동영상 주택 주택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